300% 정도 전문의 사표가 늘어난 겁니다. 아주 많죠. 특히 이제 언급의학과의 사표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북대병원의 대외협력실장께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전공의 선생님과 인터넷 선생님 그런 의료지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로 6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전문의들의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이것이 사직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 언급의학과 사직률 1년 전에 비해서 6배가 늘어나다. 전문의는 평균 3배 정도 사직을 했는데 언급의학은 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점 몇 배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6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 사태의 여러분들 휴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의들이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문의들이 메우면서 진로와 당직 등 많은 업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일찍부터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전문의가 이탈할 것이란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KBS가 국회 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달에 전국 수련병원의 전문의 사직률이 1년 전에 비해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필수 진료과 특히 언급실에서 전문의 사직이 가소가 되면서 언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당국대병원 속초의료원 이런 데 여러분들 언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것이 대부분 다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로드에 따른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혁민대한응급의학의사의 회장은 전문의와 전공이 1300명 가운데 전공이 500명이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급의학과 의료전선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언급센터, 언급실 이런 데 종사하는 총인력이 1300명인데 그 가운데 전공의가 500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 28%, 29%가 여러분들 빠져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 업무로드가 가중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전공의 사직 이후에 전체 전문의 사직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언급의학과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1년 전에 배워가지고 6배 가까이 늘어난답니다. 전문의는 3배 정도 1년 전에 배워서 그만뒀고 그 다음에 전공의, 전문의는 6배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 보게 되면 숫자가 정직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도 계속 땜빵질로 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런 고위관리들이 현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러면 이 KBS 보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의로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 다뤄왔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웬만큼 여러분들 눈 달리고 귀 달린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문제를 알게 된 겁니다. 330개가처럼 달린 겁니다. 그리고 방송은 신문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겁습니다. 언론은 왜 응급 전문의가 사직을 선택하고 응급가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취재하지 않습니까? 남들 수십 배 위험을 안고 밤새 진료하고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빈번한 의로소송에 무과실 책임까지도 지라고 하면 그 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359명이 찬성한 겁니다. 윤 정부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크게 착오하고 있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윤 정부의 의로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의로계획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옳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윤 대통령의 인생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준음하게 여러분들 꾸짖는 겁니다. 세상사가 여러분들 우습게 보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거짓말을 가지고 악한 일을 가지고 정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나라 일을 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지구멍이로 찾아가 여러분들 엉덩이를 쑤셔넣고 뭡니까? 눈을 가려야 될 그런 정도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정관리하고 뭐 잘될 거다? 다시 재모집한다? 안 됩니다. 내가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거짓을 가지고 이러면 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 한 게 다 뽀롱이 나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문. 전문의 병원을 만든다면서요? 어디서 전문의를 구해옵니까? 내년에는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전문의도 안 나오고 내년에 여러분들 전문의가 평소에 3천 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잘 나오면 300명입니다. 10분의 1로 극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333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사필기정인 겁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kbs 이런들 방송을 보고 남긴 겁니다. 아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악범 만들면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데 차지가 안 하면 바보죠. 지금껏 버틴 것도 용한 겁니다. 김윤 의원이 언급실 파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요? 언급실은 여지껏 파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지만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 지하에서 이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언급실이 팀 단위인데 당연히 무너지죠. 허구한 날 소송 걸게 되니까 다들 나가지요. 의료소송도 아주 큰 몫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러면 한국정부는 이걸 금세 범부처가 이러면 달라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지금 연조 윤정부 하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무입니다. 부처협의를 통해가지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급실 파업하면 혼을 내주겠다면서 그런데 누가 언급실 업무를 하냐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의원 시키든지 파업은 혼내준다고 칩시다. 개인의 사직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규 진입자도 없죠.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씨 김윤이란 사람이 언급실 여러분들 파업 방지법을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언급의학과 오겠냐 생각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완장 치워주니까 그냥 망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언급의학과 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공공의 노예가 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OECD 평균 진로를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의사 얼굴 한 번 보려면 두세 달 걸리고 맹장수술 한 번에 2천만 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은 뚜벅뚜벅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파괴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려지는데 한 5, 6개월도 안 걸린 겁니다. 조선일보 여러분 논조 바꾸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가를 늘린다든지 필수가 부터 무너지네요. 아플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kbs 9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가로 굴려온 의료를 더 저가로 만들기 위해 꼼수를 뿌리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 가격을 치르거나 가격에 맞는 의료를 소비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 전공이 없이 6개월 버티다가 번아웃 오고 까딱 잘못하면 의료소송 휘말리고 판사들 수억씩 맞고 여러분들 배상 판결을 때리려고 하는데 건강 상하고 수명 단축되는 바이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짧습니다. 코로나 폭증으로 응급실 몰려들 텐데 정부나 국민들 의사 악마 하나 했으니까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필 규정인 겁니다. 모든 것이 원래 여러분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잠시는 밖에 삐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박민수 여러분들 폼나게 이야기했습니까 눈 불알이 뜨고 뭡니까 전공이 다 안 돌아오면 당장 뭡니까 감방 쳐넣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나와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kbs같은 나와가지고 한 30분간 떠드는 밑에 댓글이 뭡니까 폭발할 겁니다. 정신체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견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멀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심이 앞서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사심이 앞서니까 사적인 이익이 앞서니까 못 보는 겁니다. 눈에 이런 사심이 끼게 되면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실을 언제 보냐 터져가지고 물러날 때가 되면 사실을 보겠죠 도저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사심이 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와중에 보건의로노조가 아마 파업으로 모입니다. 8월 29일 날 어제 한 분께서 이제 충남에 보건의로노조가 파업을 하겠다 보건의로노조 파업 찬반에 들어갔습니다. 뭐 파업하겠죠 파업을 하면 파산한 병원이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파업을 하건 하지 않건 대학병원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파업하면 보건의로노조 정리해가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로 미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가장 기본인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넘쳐나도 전공이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벌었으니까 그냥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분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심 멘탈은 변동형 안전